안녕하세요 일단 뭐 강의로 만들어놓은 제 드레스룸이에요 일단 보시면 제가 작년에 공연 때 입었던 이런 기억나시죠? 네 네 그 때 빛을 불렀을 때 입었던 네 이상입니다 어 이거는 그거네요 뭐죠? 파라다이스잖아요 진짜 아니 왜 몰라 이걸 왜 몰라요? 아니 몰라? 그래요 자 문제 한 번 더 내볼게요 이건 뭐예요? 이건 뭐야? 어? 뭐라고요? 당신이 뭐죠? 하여튼 뭐 여러분들 잘 기억을 못 하시네요 음 이거 이거 뭐죠 이거? 키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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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어 굉장히 조금 뭔가 이렇게 색다른 그 가사에 맞는 음 조금 그 어? 좀 이렇게 야리꾸리한 어 그런 느낌을 하려고 일부러 셔츠를 그때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노출증 같은 건 없는데 사실 어 꼭 그 음악에 뭐예요? 그 얘기 싫어 좀 그 음악에 좀 맞는 그런 컨셉의 의상을 입기 위해서 어 셔츠를 많이 입었었죠 일단 저 옷을 좀 갈아입을 텐데 네 제가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 딱히 없어요 저희 무대를 제가 지금 신발부터 바지까지 다 참아 돌아서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눈을 잠깐 가입고 계시면 되고요 어 어 나는 어떻게든 봐야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헤헤 어 마음껏 보세요 어때요? 좀 옷을 갈아입을게요 그래서 저희 공연에는 불지 영상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심하시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면 돼요 자 잠깐 기다려주세요 와 옆에서 온나요 화장실 갔다 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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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의상을 음악 잠깐만 음악 잠깐만 의상을 지금 내가 결정하지는 않아가지고 진짜 자유로운 공연이에요 의상 요런게 하나 있고 뭐 이런게 있고 이런게 있어요 1번 2번 2번 1번 내가 알아서 읽을게 자 1번 소리질러 2번 소리질러 2번이 쬐끔 크네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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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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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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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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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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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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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